보호망 저 보호망 오늘 따끈따끈한 신나품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낱낱이 발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휘르륵 뿅 네 헉 한도가 확대된다고 맞습니다. 11월 16일 오늘이죠. 오늘 따끈따끈한 재활치료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 전에 D사에서는 물리치료만 받아도 연간 15회 5만원까지 됐다가 3만원 축소가 됐죠. 그래서 엊그저께 H손보사에서 연간 15회에서 묶고 더블로가 30회까지 15회가 더 연장이 되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연간 30회 하지만 오늘은 연간 12회로 그리고 최저 범요가 만원 최소 5천원 올라간 2만원이지만 질병까지 탑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재활치료비 상해도 되고 질병도 되는 상해 재활치료비 상해보험이 아니고 상해란 질병 모두 다 건강보험 안에 탑재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3만원 통원치료에도 입원치료에도 70세까지 어르신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활치료란 아 물리치료구나 그래서 기본 물리치료 단순치료 전문 재활치료 이 모든 게 물리치료만 받아도 M코드 질병코드나 S코드 상해코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진진진진진진진 상해질병 물리치료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지금 충격 아닌 충격이고요. 이 상품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설이 되지 않을까 이번 달 말 제 그냥 18년대의 보험 인생에 제 초기 있거든요. 제가 더듬이가 있어요. 딱 느낌이 뭐냐면 아 이 상품 없어질 수 있겠구나. 혹은 3만원에서 만원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물리치료만 받으면 연간 12일 상해뿐만 아니고 질병도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질병도 질병 아이쿠 어깨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내 무릎 삐끗 상해뿐만 아니고 질병으로 가서 이렇게 한낸치료 자외선치료 마사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라밍요 수치료 전기자극치료 아니면 풀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치료 이런 것만 상해든 질병이든 받으면 병원비는 실손에서 보장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일단은 하루에 질병은 15,000원 그리고 상해는 3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특약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어요 자 여기는 2만원 최저 보험료 2만원이에요 네 최저 보험료 2만원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저 보험료 그리고 지금 40세 여성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40세 여성기준으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보험료 납입면제 넣어드렸고 유산 납입면제 의무에요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갱신형 재활치료비 네 그래서 15,000원 그리고 상해는 3만원 이거는 근데 갱신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건강보험 안 했지만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으면 이거 손해율 감당할 수 없어요 어디서 S화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개는 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 20년 갱신 하지만 기존의 D사나 H사는 운전자보 20년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S화제 밖에 없다 그래서 질병은 15,000원 상해는 3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보험함 여기 보시면 위에는 15,000원이 상해나 질병 다 되는 거고요 밑에는 상해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 후장에 2억원 넣어들었어요 왜냐 여기 보면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보장보험료 다 넣어도 보험료가 얼마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 2만원 맞추기 위해서 상해 후장에 2억 어차피 후장에 많으면 많을 수 좋잖아요 후장에 2억 넣어들었고 상해 사망도 2억 넣어들었고 질병은 15,000원 연간 12회 상해도 연간 12회 3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100세까지 쭉 가입이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타산을 20년만 보장받고 끝나니까 40세의 여성 1급 사무실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는 50세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어차피 50세나 40세나 체제보험료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20년납 100세 만기고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 유산 유산 넣어드렸고 갱신형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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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15,000원 위에는 상해나 질병 모두 다 되는 15,000원 그래서 상해로면 위에 밑에 같이 합산해서 3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만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상해나 질병 15,000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트이니까 이렇게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후의장에 1억원 상해 삼아 1억 8천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상해 삼아 1억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유산 납입 지원 최소 9천원 의무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상해 삼아 8천만원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해 후의장에 네 1억원 넣어드렸죠 그리고 위에 상해나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화를 했을 경우 연간 12회까지 15,000원 상해나 질병 상관없이 15,000원 나오고요 밑에는 상해의 목적으로만 15,000원 결론은 상해 받으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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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3만원까지 되고요 뭐가 상해가 질병은 위에서만 보장이 되니까 15,000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